서울의 고등학생 가운데 반 이상이 과외를 하고 있고, 한 달 평균 과외비용은 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김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근 한 연구소가 서울의 고등학교 남학생 1,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3학년 학생 가운데 49%, 2학년 학생 가운데 52.8%가 과외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 고등학생의 반 이상이 과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.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강남지역 학생들은 69%가 과외를 받고 있으나, 노원구와 중남구 같은 강북지역 학생들은 39%밖에 안 되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. 한 달 과외비용은 평균 25만원으로 고등학교 3개월 등록금 15만 2천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또 이 금액은 도시근로자의 한 달 월급의 23%가 되므로 과외비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실제로 50% 이상의 부모가 과외를 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. EBC 김정수였습니다.